수영복 갖고 왔어? 어, 나 비키니 샀어 도착! 고생했어요, 휘연 씨 이거 쉬울 거예요, 여기 도착! 오, 도착 저거 텐트인데, 지금 저거야? 네 집이 크네 집이 커요 도착! 구경해보자 들어가 봐도 되나? 이야, 끝내주네 대박이다 아, 릴러도 도와준 거 같아 여기 이미 이거 세팅을 다 해놓으셨네 아버지가 그래서 올 때마다 편하게 그냥 우리 하면 돼 안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추운데 야, 너무 따뜻해 앉아봐, 앉아봐 장난 아니야 완전히 업그레이드 우리 잠깐, 역할분들 다시 한 번 그러면 고기 먼저 먹을거지 고기를 먼저 먹고 그러면 첫 번째는 여기에 고기판이 있거든요 그거 세팅을 먼저 해야 돼요 장갑 끼고 그거 세팅하고 그럼 여기 숯 있으니까 숯 오빠가 알아서 숯 넣고 불태우고 고기 먹으면 돼 우리는 나머지 야채나 이런 거 우리가 세팅할게 오케이 이거 뭐야? 오 한 가지 안에 다 있어 우리가 여기 밑에 바닥에서 구워 먹어야 되니까 여기에 찬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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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끼면 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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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를 넣어가지고 미는 거야 아니, 근데 뒤집어는데 그치? 뒤집었지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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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요? 우와 했네 이제 시작도 안 했어 생각만 폈을 뿐이야 생각만 폈을 뿐이야 벌써 힘들어 바로 거기에 작은 의자 있죠 의자 작은 의자가 어딨어? 거기 안에 이거는 가운데는 뭐야? 가운데 불 피는 거 여기 있어요 이거 여기 세팅하는 거야 우와 누나 여기 작은 의자가 없는데 작은 의자가 없는데 얘부터 다 넣고 이게 거기 어디에 들어가야 돼 여기 이거 홈에 있잖아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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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다 깔아야 되는데 아,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아, 여기 있다 아, 여기 있다 이거를 여기다 붙여봐 오우 더 세게 세게 네, 네, 네 이렇게 해서 한 명이 오빠가 앉아서 이거 앉으니까 효연이가 다 아는 거 같아 오빠 여기 앉아서 해야 되니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아주 계속 알아요 기름기 그냥 엄청 빡빡 씻어대면 돼 야채 왜 이렇게 많이 샀지? 아, 손 시려 약간 미지근한 물로 그거 찬물로 안 해도 되는데 그 똥꼬 부분에 그 냄새 나는 거 떼야 되는데 이게 있어야지 육수야 아니야 이게 있어야 돼 지금까지 다 이거 넣어서 먹었어 이노 여러분한테 물어봐 이게 냄새 나는 비린내 나는 첫 번지라고 그랬어 섭섭하네 섭섭하네 아... 말이 너무 많아요 뭘 하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... 형님 이거 좀 어디 올리면 안 됩니까?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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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야, 절로 가 일단 야, 지금 고구마인데 지금 그 타이밍은 아니야 야, 이거 지금 고구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놓으면 우리 고기가 못 먹는데 어떻게 해? 이거는 얘야, 얘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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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주르네 맞아 이게 돼요? 딱 좋죠, 지금 오, 나온다 근데 타이밍을 좀 작게 해야지 아주 좋아 네 야, 근데 냄새 기가 막혀 와, 맛있겠다 야, 진짜 잘 익네 기가 막혀 먹어보자 먹어보자 와 누나 이거 어머님이 해주신 거 진짜 엄마가 해주신 거야 진짜 엄마가 해주신 거야? 네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 야,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건 메아리야 잘 먹겠습니다 땀 좋다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음 맛있다 후뎌 진정한